그럼, 부탁드릴게요. 조금 큰 애가. 근육이 붙어있어요. 설마, 리더가 제가 그녀예요? 맞아요, 리더가 그녀예요. 아, 그녀가... 아, 그녀가... 그녀가... 뭐? 이쁘다 그녀가... 지금... 지금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怖이! 이리와요. 여기에서 끌고. 여기에서 끌고. 저희들에게... 끌고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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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... 더 화를 나게 했어요. 아이고... 더 화를 나게 했어요. 아, 더 화를 나게 했어요. 저는... 이르기 바디는 못 프로죠야. 저는 이렇게 멈추지 못할 수 없죠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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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뵈어.. 아이고... 아이고...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만네 2위는 리더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민이랑 영석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1등 하니까 너무 좋네요 남는 게 힘밖에 없는 거니까 참 힘이 좋다는 건 좋잖아요 어쨌든 남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하루였어요